네, 공시와 뉴스 있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브 시스터즈인데요. 오는 14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후입니다. 이날 온라인 쇼케이스 데브 나우를 최초로 선보이는데요. 1회 이 데브 나우를 시작으로 마치 애플데이와 같은 연간 이벤트, 시그니처 이벤트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신작 출시 소식도 가장 먼저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데브 나우에서는 올해 첫 번째 신작인 데드사이드 클럽에 대한 소식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드사이드 클럽은 PC 게임, 그리고 콘솔 게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전 세계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브 나우와 신작 발표 기대감으로 주가가 4거래일 연속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두 가지 측면에서 데브 시스터즈의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비, 그리고 인건비가 각각 줄어든다는 건데요. 1분기 마케팅비는 1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도 감소하는 거고요. 또 인건비는 성과급 효과가 사라지면서 절반 가까운 49%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브 나우 이벤트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데브 시스터즈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주식인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45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상장 때 매도 시기를 놓치신 분들 차익 실현 고민이 다시금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3월 한 달 동안 발간된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요. 목표 주가 상향 쪽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교통당국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한 차량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이미 끝난 이슈라면서 추가 리콜은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는데 바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 계약을 통해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전가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전기차 부문의 매출이 1분기에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에 있는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인데 얼마 전에 한국유리공업을 100%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는 점이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LX 그룹주 가운데 퍼가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업부는 3개입니다. 먼저 물류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46%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 전자 부품 트레이딩이 그 다음입니다. LCD 패널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업부를 통해 농장과 광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업 구조상 물류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뛰면 덩달아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우호적인 인플레 환경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질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호실적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사업 부문에서 물동량이 소폭식 증가하면서 판가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같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제품 가격 전가가 가능한가는 중요한 요소겠죠. 롯데칠성은 소주 가격을 최근 인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경쟁사가 맥주 가격도 인상을 한 만큼 롯데칠성도 맥주 가격을 곧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음식료 산업에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롯데칠성은 그래도 곡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음료 부문과 주류 부문이 있는데 음료 부문에서는 제로탄산의 인기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류 부문에서는 소주 가격 인상으로 이익이 96%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이익률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부 목표 주가를 2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최근 발간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2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와 뉴스 있는 기업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